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시나입니다. 방송에서 종목 추천됐다고 바로 사시지 마시고요. 새빨간 투자 더블체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추천된 종목 다시 한번 봐드리고 있거든요. 요즘 주식시장에 떠오르는 빨간 팬 선생님 이상루 전문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뒤통수 따갑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신경 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여러분들만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제게 힘이 배가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도 그럼 저희 맘 놓고 화끈하게 저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궁금하실 테지만 우선은 발 담그고 있는 시장이 까만 도와진지 하얀 도와진지 확인은 하고 가셔야죠. 시황 체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까만 도와지면 어떻고 하얀 도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빨간불을 키면 좋겠죠. 빨간 도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여기 이 포인트가 제가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 포인트고요. 이 선이 오늘 당장에 끄은 선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그 전에 끄어놓았던 선이고요. 오늘도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윗꼬리가 딱 대고 난 다음에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선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여기 위에 있던 이 매물을 흡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매물 자체를 흡수해가지고 무조건 2300포인트가 올려낼 수밖에 없는 마디에 대한 저항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과연 3월 달에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만약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아 협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시장을 조금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다만 지금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추경 매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자리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힘든 자리라는 걸 좀 더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보성 장세 안에 개별주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보성 장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시황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방송 1시까지만 정말 짧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더블체크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더블체크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이 방송을 저격한다. 저희 방송 중에 나왔던 추천주들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잘 추천했다. 아니다. 이상료라면 어떻게 투자했을 텐데. 이렇게 저희 재정립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 추천했던 종목들 최소한 강보압 수준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공개하자. 4개의 종목들이 올라올 텐데요. 그중에서도 글로벌 테크스프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MT의 마판 공략주를 통해서 제시된 종목인데 우리 맨날 그레인 외치는 그 전문가님 종목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테크스프리. 이 전문가님은 중국 관광객 수 증가에 한번 초점을 두셨습니다. 목표가 5천 원 설정을 했고요. 동의하십니까? 목표가. 일단 이게 글로벌 테크스프리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 방송을 보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알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글로벌 테크스프리를 우리가 3,500원, 3,4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좀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한계는 결국에는 글로벌 테크스프리라는 것은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테크스프리.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무한, 뭐랄까요? 무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텍스 리펀드를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그런 장치적인 부분 자체를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 MTN 막판 공략주 하시는 분한테 오히려 우리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땡큐해요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 올라가고 있는데 추천을 또 해주니까 또다시 또 다른 분들이 사주면 밑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시는 거거든요. 벌써 의견 동의 나왔고요. 우리 전문가님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12월 13일 유망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봤던 종목이고 그때 사셨던 분들이라면 25.8%까지 국가 기준으로 수익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한번 이야기 이어가 봅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차트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추천이 나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급등 자체가 나타나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여기 이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길게 놓고 보시면요. 자, 어때요? 박수권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은 지금 차트를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여기 밑으로는 이제 중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재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저희는 매도를? 네, 매도에 대한 자리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일단은 고가군용 이런 자리 보이시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 4,300원에서 한 4,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자리 자체를 1차적인 목표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지 않다. 저는 의견을 의치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에 박수권을 넘어가는 자리 4,300원, 4,400원 자리에서는 1차적인 이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좋게 보시는데요. 우리 방송 보시고 그때 사셨던 분들이라면 4,300원에서 4,400원으로 끊어가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따끈따끈한 오전장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추천이 됐을까요? 열어볼게요. 먼저 MTN 종목 고스톱에서는 맨날 이노메트리만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노메트리에서 나오셨나?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볼게요. 성신양해, 보은, 인선이엔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이노메트리, 옛날에 저희 고향 같은 데서는 이걸 보고 이노무식기, 이노무식기 이런 말도 많이 썼었는데 농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농담이에요. 아니, 이거 고향 드립이 아니라 아재 드립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게 나이를 속일 수 없습니다. 골라볼게요. 안신양코도 웃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네, 열리... 그렇죠? 자,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이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본네부터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S증권 방송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송국 드렸는데 또 S증권 방송에 본네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름에서도 뭔가 몬, 프랑스, 우아함, 고귀함이 막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게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한번 지어본 것 같습니다. 북미 화장품 시장 집중 공략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문가, 주식 천재인가 싶었어요. 오늘 출발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했는데 장중에 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추천 잘한 거 아닌가요? 네, 네.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오르고 주가가 오늘 오르고 빠지는 것은 주식 전문가가 잘해서 오르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운이라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거고 대신 이제 본네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이 기업이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9일 날, 2018년 10월 29일 날 이제 스펙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업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 약 4개월 정도 흘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오늘 그러면 이 기업이 왜 올랐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화장품 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OEM과 ODM 기업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에 대한 OEM과 ODM을 공개를 하는데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OEM, ODM 업체라면 하도만은 코스백스라든지 한국홀마 이런 기업도 있는데 생소한 본능 추천을 해야겠냐고요? 할 수도 있죠. 한 번씩 오른 거 있으면 또 조금 빠져 있으면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대신에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 추천하고 난 다음에 2,400원대 해서 또 조금 올라서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손절가가 1,800원이에요. 그럼 차트 잠깐만 같이 볼게요. 네. 손절가 1,800원인데 차트를 통해서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때인지 한 번 살펴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무리 아침에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2,375원입니다. 그런데 손절가가 1,800원이면 이거는 얼마 정도 빠져야 되냐면 한 30% 정도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손절가를 1,800원으로 잡아서 추천을 하면 이거는 좀 그렇죠. 너무 루즈했다. 루즈한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샀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정도는 대줘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 투자를 방송 보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오르면 좋고 빠지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바에는 사실 이 본우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 자체는 바닷꽃역에서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차라리 좀 더 우리가 실전적인 부분에서 내 돈을 담아 천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이 기업보다는 다른 여타의 OEM, OEM 관련죠. 그러니까 코스맥스도 있을 수 있고 한국콜마도 있고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상로 전문가님의 탑픽은 한국콜마였어요. 그렇죠? 여전히 변함 없으신가요? 네. 한국콜마 괜찮아요. 한국콜마 저는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한국콜마까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전장에서 종목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추천을 했을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인선 ENT요. W증권 방송에서 폐기물 사업 대표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 잘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상로 전문가께서 폐기물 관련 업체 보실 거면 인선 ENT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분도 오늘 추천을 했네요. 이분은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청률이 우리가 1등이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우리가 이 종목은 인선 ENT, 이 기업 자체가 보면 건설 폐기물 사업에 대해 대표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맞아요. 이 말 맞고. 대신에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폐기물 매립 사업에 대해서 연내 게시한다는 이 말을 좀 더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매립 사업을 지금 게시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립 사업이 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엔텍 보이시죠? 코엔텍은 지금 매립장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다시 한 번 더 인선 ENT 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결국에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매립 사업에 대해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매립 사업으로 하는 매립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는 광양 매립장, 한 군데는 4천 매립장이에요. 그런데 이 광양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내에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될 예정이고 이 4천 매립장 같은 경우는 후반기가 돼야지만 재개가 다시 한 번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선 ENT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신규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현재 캐시카우가 상당히 양호한 상황에서 바닥꽃역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앞서 얘기를 했던 그런 매립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 이런 것들이 그 전에 5월 28일 날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이때 대주주가 한 번 바뀌었어요. 대주주가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좀 확장을 좀 해주세요. 확장을 해보시면 초보인 제가 봐도 저항선이 한 7천 원대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동으로 봤을 때 7천 원이 저항선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일단 여기에서 아무것도 신규적인 사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캐시카우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는 뭐랄까 단기적인 고가 권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한다면 지금은 돌파에 대한 권력으로 좀 더 보신 게 맞습니다. 월봉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게 2006년도부터 이어줘도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그 파동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트리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트리거라는 게 바로 기준선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이 자리가 기준점, 첫 번째 기준점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월봉이지만 1봉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시세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삼각수렴 형태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시세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여기에 내려왔던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자리는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능 인선 ENT에 대해서 재정리 도와드렸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트렌드를 미리 알아야 옷을 잘 입듯이 트렌드를 잘 알아야 주식 잘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세미나 소개요. 다가올 메가 트렌드 미리 좀 알아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02077-6234번으로 참여 예약해 주시고요. 시간이 오후 4시로 바뀐 거 아시죠? 잊지 마시고 오후 4시에 KTX 광명역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미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함께할 앵커 안시대였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함께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